음식과 문화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생각하면 즐거워질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식을 먹는 방법은 나라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기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을 젓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는 튀긴 음식과 볶은 음식이 많아서 기름이 많고 뜨겁기 때문에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더 깁니다. 노르웨이는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말린 후에 추운 겨울에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볶은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식사 방법과 다양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생각하면 즐거워질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기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을 젓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는 튀긴 음식과 볶은 음식이 많아서 기름이 많고 뜨겁기 때문에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더 깁니다. 노르웨이는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말린 후에 추운 겨울에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볶은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식사 방법과 다양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생각하면 즐거워질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식을 먹는 방법은 나라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기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을 젓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는 튀긴 음식과 볶은 음식이 많아서 기름이 많고 뜨겁기 때문에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더 깁니다. 노르웨이의 나라의 문화입니다. 노르웨이는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말린 후에 추운 겨울에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볶은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식사 방법과 다양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음식과 문화 사람들은 모두 음식을 생각하면 즐거워질 것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음식을 먹는 방법은 나라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한국 음식은 국물이 많기 때문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릇을 상 위에 놓고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밥을 젓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중국에는 튀긴 음식과 볶은 음식이 많아서 기름이 많고 뜨겁기 때문에 중국 젓가락은 한국 젓가락보다 더 깁니다. 노르웨이는 겨울이 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기나 생선에 소금을 뿌려서 말린 후에 추운 겨울에도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더워서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볶은 음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다른 식사 방법과 다양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 나라의 문화를 잘car고 있습니다. 이 문화은요? 그 나라의 문화에서 그 나라의 문화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